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기자들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11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광화문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되새길 2030의 홍준표 지지이유라는 유성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의 그런 짧은 글이 실렸습니다. 핵심은 2030의 인기가 없었던 홍준표 후보가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에서는 2030 세대의 열강적인 지지를 받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사실 워낙 조작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윤 후보와 이 후보 모두 홍준표 의원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홍성열 기자의 주장입니다. 기사의 끝부분에 홍성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이렇게 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2030 세대가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는 두 후보가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경선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2030 당원은 우리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고 우리의 생각에 가장 공감해 준 정치는 이재명도 윤석열도 아닌 홍준표였다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홍준표의 페이스북은 누가 써줬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홍준표와 나는 늘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말을 경청하고 청년의 생각에 공감하는 한편 척근이나 보좌관이 아닌 본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후보가 벤치마킹해야 될 홍준표 의원의 장점이자 청년들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진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홍성열 기자가 끝을 맺었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홍성열 기자의 글을 참조하면 페북 등에 올리는 글은 홍준표 의원이 직접 쓰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이 직접 쓰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저는 기사를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을 제가 방문해서 관심 있게 봤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직접 자연스럽게 쓰는 글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까닭입니다.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한규환 전 당대표도 직접 페이스북에 자신의 글을 잘 올립니다. 아주 친숙하게 지금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사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편안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아주 손쉽게 두 사람에게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직접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은 마구 던질 수 있지만 그런 아주 짧은 문장이라도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짧은 글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홍석열 기자가 꼽은 홍준표 의원의 장점 보좌관이 아닌 본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지 않으면 정치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현안에 대한 자기 주장을 그대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홍준표 의원이나 황교안 전 당대표는 모두 아주 훌륭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직접 유권자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미 예고한 대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인 청년의 꿈을 시험 개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11월 14일에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도 바로 홍준표 의원이 직접 올린 페이스북의 글입니다. 청년의 꿈을 오늘 시험 개통했습니다. 아직 모바일 앱도 만들어야 되고 기능도 향상시켜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청년들의 놀이터답게 각종 동아리 모임도 만들고 가입과 탈퇴도 자유로이 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 앱과 페이스북, 유튜브도 연결되도록 해서 웹서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비방이나 저질스러운 말들은 차단 기능을 두게 하고 청년들의 고뇌나 제안은 언제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14일에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새로운 시도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홍준표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홍 의원에게 직접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해당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입에서는 청년 플랫폼이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돌아올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꿈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해당 과제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아주 정직한 그런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홍준표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짜 청년들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그동안 줄곧 홍준표 의원이 주장해 왔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우리가 어렵게 얻어낸 보통선거와 비밀선거가 위협받는 문제를 절대로 홍준표 의원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야당 차원에서 외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홍준표 의원 정도의 자기주장과 소신이 강한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홍준표 의원에게 선택이 아니고 그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생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1년 6개월 이상 정말 아스팔트에서 노력해온 사람들의 노고를 절대로 홍준표 의원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홍준표 의원이 청년을 위하는 여러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말 청년들의 앞날을 위한다면 대한민국의 선거가 대한민국의 투표가 이런 상태로 흘러가도록 홍준표 의원이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홍준표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경선 결과에 연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선관위의 입장을 거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좀 노심초사한 면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인이 된 마당에 마치 먼 산 쳐다보듯이 강 건너 불처럼 그렇게 홍준표 의원이 행동하는 것은 홍준표 의원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정치를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 선거의 정직성과 선거의 무결성 문제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리고 입을 다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좁쌀 같은 양반 비급한 양반이라는 그런 평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이 유튜브 방송을 홍준표 의원이 저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들 이 땅에서 잠시 살다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발언들은 훗날 분명히 모든 것이 기록될 겁니다. 이제 잊혀질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의원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현안과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정직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